안녕 어렸을 때 우리 탐정사무소처럼 썼잖아 니가 소장이고 내가 부소장 일주일마다 바꾸기로 했는데 니가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 아닌데 내가 소장하면 니가 그만하자 말까 봐 그땐 내가 어려서 너무 장난처럼 말했지 너 분명히 말했어야 했는데 인경아 나간 같이 미국 갈래? 내가 너를 좋아해서 너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너랑 같이 있으면 뇌에서 알파파가 흘러 평화의 알파파 그거 남녀간의 감정 아니다? 남녀간의 감정이 뻔한다고 인경아 설레고 떨리고 심박수박 막 올라가는 거야 지금 내가 너한테 느끼는 감정을 말해봐 나한테 화났어? 아니면 열이 있나? 나 아무것도 안 말할게 그냥 평화 평화만 줄아 나한테 너 연김씨 좋아하잖아 내가 담아줄게 오인경 어디가? 다음엔 나랑 같아 너 시간 많아? 힘든 공부하고 온 귀한 인지가 왜 남의 운전 해준데 집회가? 야!